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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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들어가요? 아, 좋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아, 퍼펙트.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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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주 잘생겼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죄송합니다. 형이 내 사이즈라고 그러는데.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스파이트 루즈. 어때요? 정말 간단해요. 하나의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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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색은 끝. 맞선 장소로 출발합니다. 하나의 색. 잠깐만. 2 Gen 덕분에liv. her name is… D Shaw? 그러면, 그 D-shye 라는 부분이 지금 여기로 오고있는 거예요? 아, 여긴 괜히 긴장되네, 이게? 하나의 색. 예상치 못한 온 가족의 등장에 많이 당황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오신 거예요? 원래 인도에서는 가족들이 같이 보고 하나요? 한국에서 왔다는 말에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다지만 브라만 계급이라는 아버지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미용사 몇 명의 여성도 있을까요? 한 명의 여성도 있을까요? 예? 잘못했어요? 당신은 여성도 있을까요? 아니요, 연예인 치고는 별로 많이 안 만났고요 별로 인기가 없는 편인 것 같고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그니까 한국에서 온 가족들의 집이 있는 곳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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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앱은 가요 아, 아이앱은 가요 아, 아이앱은 가요 아, 예, 저희 집이요 방은 다섯 개 알감뵙는 것 같고 아이앱은 가요 아이앱은 가요 아니요 아빈이 지민ст 교회 를 해달라고 할까요? 그냥 제가 저희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혹시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렇게 와, 되게 구체적으로 조심해요 저도 괜찮으세요? 미소로 알겠는데 사랑한다면 꼭 말씀해주세요 사랑한다면 저는 고개를 싣겠습니다 일단 저를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디샤랑 또 이런 계기로 통해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인도에서 짝을 만나는 것은 가족 문바이에서 꼭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라자냐? 라자냐라는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자냐가 아니시네요 그럼 기다리면 되는 거면 그분이 전 아세요? 네 어? 라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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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자마자 차에 타라는 말에 일단 타기는 했는데요 어디서 가고 있어요? 디덕티브 에이전씨가 알고 계시나요? 아직? 한국에서 디덕티브 에이전씨가 알고 계시나요? 아직? 누군가가? 갑자기 타라그래서 어머님이랑 사랑이랑 뭔 상관이지? 아마도? 아니요 아니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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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디덕티브 에이전씨가 알고 계시나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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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건 벽면 가득한 그녀의 신문기사와 각종 상패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라자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라자냐씨는 사랑 탐정이었습니다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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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냐의 정체와 사랑 탐정 일에 저도 동참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의뢰를 받은 지금 미행해야 되는 그 남자분의 우리가 어떤 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메인은 캐릭터 아 어떤 분인지? 아 저방하는지?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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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오늘 봤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얘기해줘서 헤어지면 어떡해요? 드디어 라자냐 씨를 따라서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오늘의 임무는 의뢰인의 딸이 사귀는 남자가 사익감으로 적합한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의뢰인을 통해 사전에 받은 정보로 남자가 나타날 길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그가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특이했죠 그리고 사실은 알게도 되나 사랑탐정은 의뢰받은 대상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관찰해서 이를 의뢰인에게 보고합니다 베지터리언이 아닌 게 죄는 아니잖아요 베지터리언 얼마나 이렇게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뒷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근 인도에서는 아휴 커플들이 이렇게 많네요 나마스테 아 룩스 끝 뭐야 여기는 둘둘둘 이렇게 있어요 줄도 딱딱 맞춰서 무슨 세팅해 놓은 것 같은데 이야 이게 인도에서 볼 수 없는 이 스킨십이잖아요 세상에 암 allem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